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거냐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의 또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에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빛이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또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생명의 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에 있는 이 핵심 이렇게 단어 주제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씀하시냐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이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안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또 우리가 모여지는 모든 현장에서도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 영원한 멸막길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다시 회복하도록 완벽하게 재창조의 역사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에게 끊어졌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 예수 크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고 하나 옆에 나아갈 수 없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용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가 우리의 24시에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너는 나는 바로 빛의 자녀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주는 기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 체험입니다. 요한일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빛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먼저 없애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죄를 없애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어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먼저 우리에게 해방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 왔지만 어둠 속에 잡혀있는 죄와 사당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잡혀있는 인간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어둠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날마다 뭘 해야 되냐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어둠의 생각들이 늘 우리의 체질들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실존이시고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사단도 실제로 있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영적인 분별함을 주셔서 빛이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에 따라서 빛의 잔호로서 이 부분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 이 마귀 그리고 그 도로운 귀신들의 악한 영들은 누구를 늘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은 인간을 멸망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가지고 또 세계보검의 언약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요.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전에 있던 내 체질대로 불신앙의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메어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껴있까요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님께서 밝고 승리하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지신 하나님의 이렇게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내 기준 내 생각 세상의 틀에 잡혀있고 내 틀에 갇혀있는 것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대신 바로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둠에 있던 우리의 그 마음들이 또 우리의 어두움 속에 있는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 원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꺾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단위 목사님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둠에 있을 때 스위치를 눌릴 때 그 어두운 방이 빛이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울하고 낙심되어주고 자절되어주고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올 때 내 생각 속에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24시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말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뭘 주시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의 반도 이렇게 스웨덴이나 이렇게 이런 모든 부분 그 나라에는요 365일 우리처럼 햇빛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또 우리 몸이 신체적인 리듬이 우울증도 있게 되어지고 신경통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살의 충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줬고 다 있지만 자살의 1위가 바로 이렇게 이런 나라 최고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나라지만 영적인 것 우리 인간적인 것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햇빛에 있으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햇빛을 쬐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바로 그 선텐 선텐이라고 해야 되나 영적 선텐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이라고 하셨어요. 영적 호흡.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예배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활력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우선순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도운동 복음을 한 번 더 전하라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갖고 그래서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때 그동안에 안 돼 있던 그 영적인 휴가 열릴 수 있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린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렇게 주신 교회 안에서 또 주시고 지역 안에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내 일을 할 때 나는 너희를 해 주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 그래서 디모데의 전서 2장 사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저 영원 안 돼 아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법과 허락해 주셨고 어제 대만 캠프 떠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멕시코 캠프가 전두기 해외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하실까요? 빛의 자녀라는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곳에 빛이신 그리스로 선포함으로 그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빛의 망대들이 세워져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지역을 살리고 그 현장 안에 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 캠프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 빛의 빛의 빛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뭘 버리기를 원하시냐 죄책감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범죄는 우리가 안 질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갖고 태어나는 그 재성의 창세기 3장의 그 애틀에서 갖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상관없이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될 수밖에 없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는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과 모든 삶에 짓는 이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피로 우리가 회귀하고 나아간다면 깨끗하게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자꾸 생각과 마음속 기도할 때마다 그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내 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져오는 모든 의감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꺾어지고 떠나갈 죄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할 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 무슨 죄냐면 늘 알면서 죄인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이건 사단이 틈틀 수 있는 또 우리 안에 틈틀 수 있는 이러한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도 지은 죄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죄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말씀하잖아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죄를 지면 그 용서를 받지만 그걸로 인하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걸로 인하해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그걸로 인하해서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자범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죄에서는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다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히브리스 12장 4절에 바울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제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또 연약한 걸 바라보면 우리가 그 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은데 안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둠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분노의 생각들 한번 벗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 내가 그 용원을 품고 그 용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이 내 안에 어둠을 꺾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어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 굴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굴레에서 이렇게 떨쳐내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응급 의료 분야의 권유자 말씀하셨죠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 골드나워라는 이 책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라는 이렇게 두 표혜를 하셨습니다 단일 목사님께서도 이 표혜가 우리 안에 신겨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지는 그 영혼 한 사람 아버지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무조건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한 번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맡겨진 지역 맡겨진 모든 곳에서 이렇게 살리는 귀한 축복 나를 만나는 자는 무조건 산다 나를 만나는 자는 한 명도 하나님 지옥불에 멸망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